구글의 세금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국내 매출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구글의 협조 없이는 확인할 수 없다고 여겨졌었는데, 금융 전산망을 활용해서 구글의 정확한 매출을 알아낼 방법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장석 기자입니다. 구글이 국내에서 벌이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온라인 광고와 안드로이드 앱마켓을 통한 수수료 사업입니다. 구글은 이 중 앱마켓 수익을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매출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글 아시아 지역 본사의 국내 매출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구글의 진짜 매출을 파악하려면 국내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이 지금 유튜브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신용카드 자동결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각각의 카드 회사에게 유튜브로 결제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애플로 결제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 자료 요청하면 전산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실행을 위한 법률적인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과세자료법 6조에 따르면 조세탄료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금융거래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다른 법률과 상충하지 않고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공공기관이 불가피할 경우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글의 매출을 알기 위해서 금융전산망을 통한 자료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매출을 파악하더라도 구글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다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구글의 매출 조사 결과를 국회와 공유해 입법자료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구글세를 향한 논의가 더 진전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고장석입니다.